모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섹스폰 전문점 모카학기 김성근입니다. 섹스폰 전문점 하면 마우스피스입니다. 섹스폰 전문점으로서 섹스폰 매니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정말 소리가 쉽게 잘나고 아름답고 입에 물었을 때 편안하고 이러한 마우스피스가 어디에 있을까 항상 고민해왔습니다. 고민한 가운데서 소리가 잘나는 것을 항상 염두에 뒀습니다. 섹스폰 전문점이다 보니까 전국에 계시는 섹스폰 매니아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소리가 잘나는 빛을 공급할 것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재저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 미국에는 재저 산업이 발달되다 보니까 심오한 소재가 개발됩니다. 그 회사에서 나오는 회사가 브랜드 DOA인. 이 DOA인 회사가 음색을 세 가지를 항상 연구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첫째 부드러운 음색 그 다음에 중간 음색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음색. 그래서 DOA인 회사에서 아주 부드러운 음색은 암비카입니다. 암비카. 그 다음에 중간 음색은 가이아. 그 다음에 아주 밝은 음색은 두루갑니다. 오늘은 중간 음색으로서 굉장히 인기가 높아있는 가이아 모델을 채널 엘토를 설명하면서 그 중에서 중간 음색에 엘토가 새로 나온 마우스피스가 있습니다. 얼스. 아주 값도 싸고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마우스피스의 대명사 카먼 DOA인 가이아 모델은 중간 음색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드러운 음색도 아니고 밝은 음색도 아닙니다. 이 중간 음색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흔히 말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마우스피스에서 우리가 흔히 말로서 얘기를 하자면 톤 칼라로 보면 반도린 A4G 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듯한 음색 그런 음색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중간 음색을 말합니다. 중간 음색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DOA인. 그 중에서 가이아 모델입니다. 가이아 모델. 가이아 모델인데 이 가이아 모델이 테너 하드러버가 나오고 있어요. 테너 하드러버. 이거 역시 85만 원입니다. 테너 메탈 가이아. 네. 85만 원입니다. 85만 원. 품질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DOA인 회사는 자체로 연구개발되어 있는 이 니가처가 있습니다. 니가처가. 이 니가처가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짜리의 니가처가 이렇게 딸려가 있는데 요새는 2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의 니가처가 포함해서 85만 원입니다. 물론 이 니가처를 빼내고 모든 니가처를 호환할 수 있습니다. 호환할 수 있는데 이 우리 DOA인 이 회사 제품이 얼마나 품질이 좋은가 하게 되면 고음과 저음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네. 그래서 테너 메탈 하드러버 니가처 포함해서 저희들이 85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엘토는 79만 원입니다. 79만 원. 중간 음색입니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입니다. 엘토 테너 합쳐서 가격은 같습니다. 니가처가 다 포함한 것입니다. 22만 원짜리 니가처를 포함해서 79만 원에 모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DOA인 회사에 보면 주둥아리를 갖다가 입구를 이 마우스 피스를 니들 끼워가지고 니들 끼워가지고 캡을 이렇게 넣을 수 있는 이런 캡을 하나씩 다 드립니다. 왜 이렇게 캡을 드리냐 하면 니들을 장진시켜가지고 니들을 장진시켜가지고 니가처에다가 이 캡을까지 딱 씌워 놓게 되면 떨어뜨렸을 때에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캡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캡까지 다 드립니다. 이에 다 포함해서 이 엘토의 제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금액이 37만 원입니다. 시중에 37만 원짜리 엘토 메탈피스가 많습니다. 많은데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제품입니다. 제가 정말로 섹스본 전문점 대표로서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 디오인 회사가 새롭게 개발되어 있는 이 엘토피스의 중간음색 얼스 모델명은 얼스입니다. 이 얼스 제품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금을 울리게 될 겁니다. 가격 가지고 품질을 보지 마시고 품질을 보는 안복을 가시게 된다 하면 정말로 이 디오인 회사에서 나오는 엘토 37만 원짜리 이 얼스가 여러분들을 굉장히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서 마우스피스를 하시다 보게 되면 마우스피스 스탠드가 아마 필요할 때가 있을 겁니다. 스탠드 여기 보시면 이와 같이 이 디오인 회사에서 나오는 우드 스탠드입니다. 참 고급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안정감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피스가 스탠드가 이렇게 엘토도 한 개 꼽고 또 엘토 메탈도 하나 꼽고 또 테너도 하나 꼽고 테너도 메탈도 해서 다섯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요. 소프라나까지 전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케이스를 우리 학원 원장님이나 또는 섹스몸 매니아 분들이 뭐 하시다 보면 엘토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 두세 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요. 테너를 보신 분들도 마우스피스가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그날 우리가 연주를 할 당시에 테너를 한 두 개 꼽아놓고 엘토도 한 두 개 꼽아놓고 소프라나까지 이렇게 다섯 개를 꼽을 수 있는 이 스탠드가 가격이 보통 보면은 12만 원에 파는데 지금 저희들이 9만 8천 원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9만 8천 원에 9만 8천 원에 이 사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이 모자를 하나씩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모자가 참 편안하고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